팔로드 뛰기 10회 팔로띠기 10회 마지막 구량은 생략합니다 실시 집중 안하나 이번에는 20회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렁은 생략합니다. 실시! 아, 구렁! 야, 김병우 너지, 이 개새끼야! 아니, 아니야. 지금 다들 속고 있어. 아, 밥 좀 먹자 좀. 그만 좀 해라, 제발. 누가 떠듭니까? 체력이 남아돕니까? 이번에는 100회! 몇 회? 100회! 100회! 실시! 점점 피기가 뭐하는 거야? 아휴, 병신아. 그거 안 할 못하냐? 아, 진짜 나 아니야. 네가 저기 뒤에 있었잖아. 너 말고 누가 있다고. 그니까 그건 니네 반 타님이라고. 에이, 목소리가 딱 너던데 뭘. 야, 너희들은 나 3년이나 알았으면서 내 목소리도 그러냐? 알지? 네 목소리 존나 늙었어. 아라뱅. 변성기가 일찍 와서 그래. 야, 홍주. 밥풀. 네가 뭔데 내 밥풀을 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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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이건 뭔 급발질이냐? 왜 그래? 저건 대체 뭔 지랄이야? 미친거지 뭐. 준비됐어? 아롱이. 재도전. 오, 진짜 될까? 오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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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자리와. 야,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. 응응응. 선생님, 저건 무슨 상황인가요? 저 볼에 붙은 밥풀, 절실한 표정, 자림이 질색하는 태도를 종합해보면. 그냥 밥풀 떼달라는 것 같은데? 응응응응. 예전결핍으로 인한 퇴행이군요. 친구들, 썩션 준비. 자리만, 한번만. 응. 처리해. 랩은 업인데? 차라리 자리미 가지 내가 하면 뉴욕을 찼을걸? 괜찮아 너한테 맞으면 스킨십이니까 처음 맞는 게 스킨십이면 복싱 경기는 소개팅이겠네 그럼 UF 신을 써! 연말은 스타트! 미친년! 여기까지 야 아무튼 보통 아니다 나도 나한테 침착해 주는 남자 짱 싫어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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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가지 곧 자유시간 끝나잖아 양민지 화이팅! 다행 간다? 저건 멜로야 스릴로야? 확실히 멜로가 아니란 건 알지 어 어디야 넌 좋아하냐? 신새끼 야 야 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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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여기 생각보다 나이더가 좀 있네. 불에 안 빠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? 참! 암튼 괜히 낮에다가 다치지나마. 어? 니들 다치면 내 고백 끝장이다. 어? 알겠어? 야. 야야야야. 괜찮아? 야야야! 아! 아! 야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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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아! 진짜 아파!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다. 야! 너 이거 완전 사리미수다. 안 그래. 어? 쟤 왜 저래? 뭐야! 이게! 다친 거야? 아람이한테 까불라가 당했어. 덕분에 극기훈련이 어렸어서 좋네 뭐. 내가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! 따뜻한 걱정이 말 고맙다 이 새끼야. 많이 아파? 하이씨! 안돼. 이런거 춤춤 완전 비져가 cap이지? 아유 개요새 진짜 됐어 됐어 난 괜찮으니까 절대 무례하지 마 춤은 어떻게든 맞춰볼 테니까 어떻게 뭐 둘이서 맞춰봐야지 뭐 경호가 소환의 파트가 될 텐데 셋이 맞춘 동작도 있고 어쩔 수 없네 내가 다 돼야지 아파트를 주행해 봐서 가면 안 돼 아파트가 공주라 동작했고요 아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니들 연습하는 거 나 다 봤잖아 이제 막 동작도 달달해온다고 네가 고민하는 시간만큼 나 진짜 상처받는다 일단은 맞춰보자 좋아 아 빨리 노 센터도 오른쪽으로 아 니가 안 꽂았어 아 두 배 쫄려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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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나가 야 자리 마 클렌저 좋네 이거 로션 같은데 순하고 향도 좋고 그거 괜찮지 나도 바꾸려고 됐다 아름이 끝 야 저거 왜 야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갔잖아 아니야, 봐봐. 이렇게. 아니야. 야, 객관적으로 봐봐. 어때? 귀엽다. 잘 어울리네. 야, 민지 너 근데 뿌까머리 되게 잘한다. 자, 아롱이 나오시고. 그래? 자, 다음. 자리미. 남친한테 잘 보여야지. 귀찮냐? 누가 남친이야? 난 됐고, 지인이나 해줘. 그렇지, 간다. 뭐 해줄까? 나도 뿌까머리. 이제 곧 장기자랑이 시작되니 학생 여러분 당당으로 이동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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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토바이냐? 왜 이렇게 나와? 오토바이한테 쉬고 싶냐? 떠나보래. 야, 너 진짜 고칠 뻔했어. 야, 죽을 뻔했다, 야. 근데 공주 형 뭐 준비했지? 아까 슬쩍 보니까 졸라먹고 그랬던데? 야, 왕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. 이렇게 깜놀하게 하려고 공주 뒤지게 했었으니까. 당연하지. 야, 근데 공주 형 진짜 운도 없다. 얘네 하고 밥 안 이잖아. 밥 안에 아이돌 연습생한테는 있거든? 웬만큼 해성의 형 묻힐걸? 야, 야, 야. 좀 더 줘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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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들, 왜 이렇게 잘해? 그리 긴장을게... 야 안개, 떨지마. 너 때문에 내가 더 떨리잖아. 난 무대 공포증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네. 이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. 아, 나 못할 것 같아. 깜짝이야. 왜 그래. 야, 이것 좀 마셔. 긴장 풀어. 야, 공주 놔 마셔. 야,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? 덜지마. 내가 할게. 너 발은? 2분 정도는 껌이지. 너 진짜 괜찮아? 네 걱정이나 해. 기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밀어붙여봐. 실수해서 망했단 말 안 나오게 해줄게. 그러면은? 잠깐만. 아이고. 아이고, 미쳤다. 내 집은 아예 안 나오게 해줄게. 난 나의 안 나오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. 죽을 communic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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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별으로는 다시 하는 게서스에서. 야, 완전 미쳤다! 난리났다, 난리났다! 난리났다, 난리났어! 아니, 대박이야! 4번! 수고하셨습니다! 다시 한번 금방! 아 진짜 대박이다! 뭐야 지금 이상 정보고래! 이상 예술고래! 좋습니다! 자 그러면 다음 순서가 너무 기대되는데요! 다음 순서는 2번!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! 2번! 야 니 남친 운하나 보다! 야 니 남친 안 찍냐? 내가 대신 찍어줘? 아 아니라고! 야 이경아! 쟤 이경아 아니야? 야 이경아! 정을 제맛 잘 던쳤나? 야 니 남친levant 해석ται! 야 Miami 태국 Jetzt! 야 니 남친 transplant 좀 다 MTV! 야ini 남친 사람 됐어요! 사랑 이 urgently! 네 못 hepat тысяч generously! ricting 아까 그거오면念. 그렇군요! 저 rapp비진 내tu! 그럼 이제 해석의 음료! 예전體 감 molt 나간ät이 얘기했었는데요! 그리고 그 입긋이 일어나 sellsjon 네 VS트 Ninhumanum định이лас bisschen 나간 너, 전 happening 놈 Ça! 아까 몇 원을 내놔 나간 따다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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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야 가자. 빨리 내려가자.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 봐.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.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. I promise you. 첫눈이 오는 날엔 I promise you. 너와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고리며 외쳐. I love you. 잡은 두 손을 흐르는 세월 모르길. 뭐야. 어른나 떨더니 잘하네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내 자리. 내 용기. 하나하나 담아두고 싶은걸. 내 맘이 그래. 오래도록. sometimes I cry. 빨리 해줄까. I love you. I love you. sometimes I feel. 살며시 눈 감아주는걸. I promise you. I promise you. 첫눈이 오는 날엔 I promise you. I promise you. I promise you. Θεόν이 know. 외쳐. I love you. 잡은 두 손을 흐르는 세월emaal. 3-2-1-2.2-2-2-2-2-3-2-1-2-2-1 박수처럼 크게 치는 방안을 500점 드리겠습니다 박수처럼 크게 치는 방안을 500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학교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너무나도 수고 많았죠? 네! 네 좋습니다.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무대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라고 할 줄 알았지? 그냥 내려버리면 내가 레클리에이션 강사를 다 따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네! 자 그러면 내가 이 학생이 부른 노래의 주의공이다! 라고 생각하시는 분 무대 위로 빨리 올라오세요! 아무래도 저희인 거 같습니다! 내가 맞을 줄 알았다 맞을 줄 알았어. 자 3반에 빨간색 옷 입은 우리 여학생! 자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면 천 점 드리겠습니다! 안 올라오면 마이너스 천 점!! 야 왕다리 올라가 자리파리 한닥 저거 야 올라가 웃 거지 올라gga 야 점수 아무 의미 없다고 올라가. 야, 올라가. 자, 올라가. 자, 이쪽에 서주시고요. 각자 자기 이름을 좀 한번 얘기해줄까요? 전 공주영이에요. 공주영. 아, 이름이 이쁘다. 자, 우리 학생 이름은요? 쟤는 왕자리, 왕장공주야? 뭐야, 나 지금 너무 소름돋는데? 이거 짠거 아니죠? 네. 뭐야, 이거 현생연분이잖아. 자,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하고 사귄이 얼마나 되셨어요? 남자친구는 아닌데요. 감신이 아니라고? 뭐야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? 마이크 써주시고 요렇게 해서 자 그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! 자 그러면 커플이 된 기념으로 어떻게 보면 듀엣곡이라도 한번 같이 그만하면 안 돼요? 키스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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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! 키스 안돼!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뒤에서 눈 슈퍼러 깨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키스야?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 사기째 1일째니까 음 포옹정도로 합시다 포옹하면 무대에 싸움 때려가지 좋습니다 tents 야 짐질 끌지 말자 재미없다 야 너 좀 닥쳐 3005 아 somewhere 없잖아 안 닥치냐? 닥치라고 야 하지 마라 야 별게 있냐? 어 여기 들어오니까 뭐랄까 굉장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어 이 친구 팔이 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. 자 너무나 수고하고 우리 이 학생이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다음 주소년 보호받 아닙니다 보호받고 내일 올라오세요. 모두가 바쁘게 사는데 나의 시간만 왜 멈춘거지 어제 개의 대호금 엄마 호금 미쳤나 이씨 단기 잘한 이후로 자리미가 차가워 그래서 너네 언제 사귈 거야? 사귀긴 뭘 사귀어. 공장 맞지? 응. 우리 학교 애가 올린 듯? 친구 아니야? 가만히 있을까? 내일 당장 고고. 아 씨발 지우긴 뭘 지워?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나. 야. 왕자림이 방금 따지러 가긴 했는데 내일이기도 하잖아 이거. 일 안가냐? 넌 또 뭐냐? 아직도 그대로 있나 무엇을 기대하고 네. 우리 학교 애가 올린 듯?